자 계속해서 논현불태승전 네번째 출전 선수입니다. 스파이더 클라이밍 센터 박현정 선수입니다. 1942년생 올해 71세 스파이더 클라이밍 센터 박현정 선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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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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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못해! 여기 못해! 좀 떨어지려고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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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언니, 언니!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! 잘했어, 잘했어! 잘했어! 진짜 잘했어! 화이팅! 쭉 먹자! 쭉 와! 안 돼! 밟고 가면 뭐해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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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노년보 다섯 번째 출전 수원 클럽스존 우성호 선수입니다. 1951년생 올해 62세 예산에서 완주한 한동으로 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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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1점 501점 정국 총 1점 4점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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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형님 우승자가 왜 그래?